끝났지? 끝났어 아휴 고생했다 고생했어 자 갑시다 정말 차여다라 다 같이 다 쉬해 다 힘들다 지금 어 반갑다 반갑지 집이야 집 우리 집 들어갑시다 들어가라 들어가 좀 쉬고 있잖아 좀 쉬어야겠다 봤더라도 쉬자 오오오 아우 다 아파 아우 아우 힘들어 배우 친구 많겠다 아니 뭐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있지 않나 방송 나가고 나면 애들이 좀 많이 그거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진짜 친구가 있고 이제 사람 정리 잘 해야 되는데 아 많습니다 저 친구도 사람 너무 많이 믿지 말고 형도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네 저도 참 많이 당해가지고요 앞으로 태용이 꿈은 뭐야? 형 오르지 진짜 농사 뭐 영농후계자면 지원금도 많이 나오잖아 그거도 융자죠 아 고추농사도 크게 하겠다 태용아 한 1,200% 근데 그거 병 오면 다 죽잖아 탄자병 오면 그 해는 그냥 아 이 향기가 이 향기가 나와봐 이 향기가 나와봐 좋았습니다 형은 좀 이런 지역 특산물 좀 많이 알아? 청도 미란이 들어봤어? 영덕하면 대개인데 포항하면 과메기 기장하면 미역이잖아 밀양하면 얼음골사과 상주꽃감 성주참외 청송사과 뭐예요? 우리 동네 얘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대요? 엄한 가지 얘기 다 야 니네 지금 그 얘기를 게임 얘기해 제발 게임 안 해? 안 해요 저는 게임하고 스타일이 완전 뭐야 저것도 있던데 태용아 게임 중에 막 논 있고 그런 것도 있던데 아 밤 그치? 그거 안 해 거는? 사기입니다 사기 어떻게 하루만에 배우가 다 돼요? 농사가 꽁 먹어야 돼 너무 웃기다 진짜 대화 내용인데 지금 저희는 이래 있으면 노는 거 있잖아 뭐 하고 노는 줄 알아요 형 뭐 이모드라고 아 또 찍어 너는? 아니 전 그건 안 해고 이제 이거 저기 수다 수다? 누구나 이장 아저씨랑 뭐 진짜 신기한 거 같아 잘 맞지 뭐 또 내 고등학교 때 보는 거 또 가졌는데 너도 인스턴트 안 좋아해 음식이? 인스턴트 피자나 햄버거 이런 거 안 시켜 먹어? 안 좋아해 나 안 시켜 먹어 난 차라리 호박리팔이 있어가지고 쌈 사먹고 장치제 먹고 세찬아 찬이야 네 찬는다 나 가자 밥 먹잖아 예 누나 애들이랑 얘기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시간 가는 줄 몰라? 어어 이제부터 시간 갈 거야 밥 해야 돼 아아 또 하자 아아